주먹이 다 집어요 아 이거는 여기로 가 이리 와 여기로 갈까? 저 여기로 갈까? 저 여기로 갈까? 저 여기로 갈까? 아 여기로 갈까? 여기로 갈까? 저 여기로 갈까? 에이 저 여기로 갈까? 말 좀 해주시죠 탈남이 없는데요? 물고기들이 돼지가 되면 어떡하죠? 큰 물고기의 사고가 나타났나?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서 물고기 많이 뛰어 왜 그런 거죠? 여기로 갈까요? 손으로 갈까요? 여보 машину 여기로 가 여기로 가 아 귀여워 어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오오osure 이렇게 생각해? 맛있어!